OSC가 경고하는 투자 사기의 유형 유형 1. 선납금 사기 사기꾼들은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개런티하는 투자처라고 소개하면서 기회를 먼저 잡으려면 선납금을 내라고 유혹한다. 물론 투자자가 선납금을 내면 그 돈은 다시는 볼 수 없다. 사기꾼들은 종종 위험한 투자를 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접근을 하기도 한다. 대신 수수료, 투자금 또는 세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그 돈도 건네주면 다시는 볼 수 없다. 유형 2. 일명 보일러룸 사기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서 그럴듯한 사무실을 꾸미고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사기꾼들은 회사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멋진 웹사이트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그리고 그럴듯한 회사 주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 웹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가짜다. 회사 주소는 메일박스 주소이거나 임시 주소이다. 투자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면 사기꾼들은 이미 사무실을 닫고 사라지고 없다. 유형 3. 면제 투자 상품 사기 캐나다에서 투자 상품을 판매하려면 투자회사는 투자개요서를 작성해서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요건을 면제받는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대신 이런 투자 상품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5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투자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면제 투자 상품을 소개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자산이 없는데 특별히 받아주겠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투자 약정서의 소득과 자산에 대해 거짓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하라고 한다면 그건 100% 사기이다. 유형 4. 외환거래 사기 외환거래는 매우 리스크가 큰 투자이다. 외환거래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딜러들과 첨단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글로벌 은행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프트웨어 하나로 몇 시간 교육을 받고 외환거래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외환거래 서비스는 불법이거나 사길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의 돈이 제대로 투자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외 어카운트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돈을 보내면 그 돈은 영영 다시 볼 수 없다. 유형 5. 해외투자 사기 사기꾼들은 해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세금이 면제되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해외에 있는 어카운트로 투자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며 오히려 캐나다 국세청이 세금과 이자 그리고 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당연히 투자자가 해외로 보낸 돈은 회수할 방법이 없다. 유형 6. LIRA 관련 사기 LIRA는 RRSP와 비슷하지만 55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인출 금액에 제한이 있는 투자 어카운트이다. 사기꾼들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RRSP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LIRA 어카운트를 처분해서 그들이 선전하는 스타트업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을 종용하고 그 대가로 투자금의 60-70%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나머지는 그들이 수수료로 챙긴다. 그러나 그 스타트업 회사는 깡통 회사이고 대출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평생의 은퇴 자금을 날리게 된다. 유형 7. 폰지 또는 피라미드 사기 사기꾼들은 광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집에서 일하면서 몇 주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리크루팅을 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특별한 투자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유인한다. 초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를 받고 리크루팅 실적에 따라서 높은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에 고무되어 더 많은 투자금을 투입하거나 친구 또는 가족을 새 투자자로 리크루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금은 정상적인 투자로 운영되지 않으며 지급받는 이자는 투자자 자신의 투자금 또는 새 투자자의 투자금의 일부일 뿐이다. 결국 새 투자자가 더 이상 없으면 더 이상의 이자 지급도 없으며 사기꾼들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지고 유의 사라진다. 유형 8. 일명 펌프 앤 덤프 사기 사기꾼들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가진 유망한 회사를 소개하면서 지금 주식을 싸게 사놓으면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그런데 사실은 사기꾼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그 회사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회사이다. 투자자들이 사기꾼들 말에 현혹돼서 그 회사 주식을 사면 그에 따라 주가가 급격히 오르게 되고 주가가 정점까지 올랐다고 판단을 하면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매각해버린다. 그러면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만다. 결론 사람들의 한탕 심리를 노린 투자사기는 19세기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선량하지만 무지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징조가 있다면 투자사기일 확률이 크니 피하는 것이 좋다. 첫째, 리스크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라고 선전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또는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내부 정보가 있다고 선전한다. 셋째, 투자 결정을 빨리 또는 대부분의 경우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고 재촉한다. 넷째,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금융 관련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 투자,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